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삭신이 쑤시더라구요 어제 말투어 했던게 많이 힘들었나봐 택시가 왔네요 이제 요거를 타고 바라대로로 갈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인분이 바로 저기 계셔가지고 숙소 찾는거는 금방 찾았어요 방금 택시에서 내렸는데 요한!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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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와 아하 예스 아 롱 땡큐 숙소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일단 왔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은 해야지 근데 여기는 왜 슈퍼마켓 찾는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슈퍼마켓을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음식을 먹으려면 식당을 가야돼 그렇지 않으면 이 먹을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찾는거야? 아니면 여기 진짜로 없는거야? 심지어 구멍가게 같은 규모의 슈퍼마켓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왜 그런게 없는건지 내가 왜 그런걸 못찾는건지 여기 갈거에요 여기 300페소하는 메뉴가 있네 이거를 먹을까?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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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잠깐만 제가 한국에 왔어 내가 한국에 왔어 내가 한국에 왔어 내가 한국에 왔어 내가 왔어 전화해 네 한국어 한국어 이거 망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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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옆에 다른사람이 먹는거 보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주문했어요 나는 햄버거만 있는줄 알았는데 다른 메뉴가 있더라고 이게 어 여기 밥이 있네 밥은 못봤는데 고기만 보고 주문했거든요 와 여기 가성비 최고인데 지금 이거 밥이랑 망고주스랑 310페소 방금 밥을 먹고 나왔는데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나는 쿠바 지폐만 있는줄 알았는데 동전을 주더라고 동전은 필요가 없어서 그 2페소 동전은 그냥 다시 드리고 나왔어요 이제 숙소 들어가서 낮잠 좀 자다가 또 쉬고 그럴 계획입니다 와 지금 여기서 보는 이 구도가 환상이네 아 조금 더 뒤로 갈까? 정말 정말 멋있어요 아주 훌륭한 해변입니다 와 날씨 더운거 봐 지금 엄청 더워요 날씨가 되게 더운데 이 바람 때문에 조금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들어가지는 않으려고요 놀기 좋게 잘 되어 있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조금 추울 수 있겠는데 어 지금 그냥 여기저기 가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차들이 많이 어 서 있네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던데 여기 사람들은 괜찮나? 이 올드카는 기름을 더 많이 먹겠지? 오래된 차일수록 기름을 많이 먹더라구요 아니 쿠바에 이런 곳이 있었어? 여기 여기 뭐 당구대에서 사람들이 당구 침에서 놀고 있고 아 이거 놀이기구가 있어 사람들 여기서 놀이기구 타는데 옆에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름이 뭐야 여기 있다 슈퍼젯 여기 놀이기구 가격표가 이렇게 있구나 한번 타는데 10쿡이라고 되어있네요 여기 앞에도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 여기는 범퍼카도 있어 와 여기 범퍼카는 충격이 좀 있겠는데 범퍼카를 한번 들이받으면 막 날아가는데 차가 다들 즐거워 보이네요 바라데로에 놀이공원 구경 잘하고 갑니다 재미있었어요 나는 저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어 근데 사람들이 어 재미있게 놀고 있고 안에 볼링장도 있더라구요 뭐 지나가다가 그냥 왔는데 여기 분위기가 좋아요 훌륭해 멋있는데 멋있는데 저기 보트를 타는 분들도 계시고 산책로도 되게 잘 돼있어 엄청 커요 물은 어 뭐 이렇게 깨끗하진 않네 아 일단은 지금 배가 상당히 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것 좀 사먹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그냥 그냥 바 여기는 뭘 파는 집인가 아 식당이다 내가 한번 읽어보겠어 아 이게 무슨 뜻일까 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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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취가 될 뽀요 뽀요는 안다 이거 닭고기인데 랑고스타 랑고스탈 아 여기 랑고스타도 파네 어 여기 식당 괜찮은데 일단 들어가볼까 일단 그냥 먹자 여기서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네 네 여기 잠깐 내가 너무 좋은 식당에 온 것 같은데 오케이 근데 뭘 먹지 근데 랑고스타는 쿠바에 와서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약간 질리려고 그래 오케이 내가 그 메뉴를 보고 왔는데 뽀요 뽀요 베지 베지 테이블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장소냐면 저기서 이렇게 페달을 밟는 보트를 타고 있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타고 있고 저기도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렇게 오고 있네요 아 이 식당이 전망이 좋구나 주문한 음식이 나왔네요 내가 예상했던 딱 그 음식이 나왔어 그래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공원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 되게 좋네요 날씨가 아주 좋구만 저 닭은 지치지도 않나봐 새벽부터 계속 울어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오늘 투어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택시가 오고 있는데 저분인가 저분인가 예아 안토니요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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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츠 와 이게 이걸로 올드카로 오네 와 지금 그 투어하는 가이드분을 만나서 가고 있습니다 올드카를 타고 가고 있네요 여러분 네 동굴에 도착을 했는데 영상은 제대로 찍을 수는 있나? 이렇게 어두워 가지고 완전 어두운데 여기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진짜 완전 동굴이에요 우리 가이드 수행하고 있는데 엄청 물이 차갑네 이쁘네 이쁘네 이 오빠대문에 맴만 사왔어요 물이 차갑습니다 물이 차갑니다 물이 차갑을 불폭하게 되돌ida 물이 차갑니다 물이 차갑니다 물이 차갑니다 물이 차갑니다 물이 차갑니다 여기에서 잘 놀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스노클링 잘 했고 동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플래시 필수. 정말 멋있는 그런 동굴 체험이었어요. 동굴에서 스노클링 하는 그런 경험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차 진짜 귀엽다. 스노클링도 그렇지만 이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네. 이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창문 올리는 건가? 창문 올리고 내리는 거. 이 버튼을... 얘는 뭐지? 이 버튼을... 얘는 뭐지? 이 버튼을... 이 버튼을... 이 버튼을... 이 버튼을... 이 버튼을... 고장 났대. 이 버튼을... 아 이게 이건데 고장 났대요. 방금 시동을 걸었는데 이 소리도 아주 우렁찹니다. 잘 놀다가 이제 갑니다. 이렇게 풍경이 아주 멋있네.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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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이. 바이.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재미있는 투어였네요. 투어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다가 짐 정리하고 나왔어요. 여기 갈 거예요. 페인트를 이쁘게 칠해놨네.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메뉴를 정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식당은 벽에 이렇게 막 낙서가 돼 있네. 여기도 낙서가 엄청 많아. 이 천장에 있는 낙서들은 왜 이렇게 누가 해놓은 거야? 주문한 음식이 나왔네요. 이 랑고스타를 주문했는데 여기 이렇게 통째로 갖다 주네. 와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이 양념이 여기 제대로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지금 밥 다 먹고 후식으로 이거 주문했어요. 방금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맛있게 되게 잘 먹었어요. 랑고스타랑 디저트까지 해가지고 푸딩. 여기 이렇게 계속 공연을 합니다. 아주 흥겨운 식당이에요. 사람들 밥 먹다가 춤추고 막 난리 났어. 아 되게 맛있게 잘 먹었네. 랑고스타가 일단 되게 맛있고 저렴하게 나왔어요. 전부 합해서 770회에서 나왔어요. 내가 여태까지 먹은 랑고스타 중에서 제일 저렴했던 거 같아. 근데 여기는 또 디저트까지 해가지고 770회에서 나왔으니까 엄청 저렴한 거죠. 노을 지는 걸 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해변에 계속 있었어요. 한 두 시간 동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쿠바에 있을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바나로 넘어가서 거기서 며칠 더 있다가 쿠바를 떠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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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